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시회죠. 2021 반도체 대전이 오는 29일까지 진행됩니다. 미래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한데요. 관련 소식 김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차량용 이미지 센서입니다. 손톱만한 크기의 센서가 터널 같은 어두운 환경에서도 선명한 영상을 지원합니다. SK하이닉스가 개발한 데이터 센터용 AI 반도체인 사피오는 기존 GPU 대비 1.5배나 빠른 딥러닝 연산 속도를 자랑해 주목을 받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한국반도체 산업협회 주관으로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는 반도체 대전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세대 반도체 제품을 앞세워 기술 역을 뽐냈습니다. 지난 27일 개막한 반도체 대전은 코로나 확산 속에서도 200여 개 기업이 600개가 넘는 부스를 마련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여의했습니다. 커진 전시 규모만큼이나 많은 관람객이 모이면서 행사장이 크게 북적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해 인공지능과 자유주행 등 미래 기술을 뒷받침할 첨단 반도체를 줄줄이 선보였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는 업계 최초의 2억 화소 모바일 이미지 센서와 차세대 트랜지스터 구조 기반의 3나노 웨이퍼 등을 공개하며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할 기술력을 과시했습니다. 특히 차량용 이미지 센서와 임포테인먼트 프로세서 같은 전장용 반도체 라인업을 선보이며 미래 자동차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차세대 메모리로 꼽히는 고대 역폭 메모리와 AI 반도체인 사피온 칩 등을 앞세워 선진 기술을 소개했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은 AI와 로봇, 자유주행 등 미래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이와 관련된 반도체 수요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봤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지면서 반도체 병목 현상이 일어날 것이란 분석입니다. 한편 이번 전시회는 우리 반도체 산업을 떠받치는 소부장 업체들도 대거 참가해 국산 반도체 기술력을 뽐냈습니다. 이데일리TV 김종호입니다.